마지막 두명이 있을거에요 마지막 두명 다 정신하고 애들이 저희 구비도 끝날 때 끝나면 끝질부터 나갈거거든요 끝질부터 나가면 되요 아래쪽은 다 아래로 다 나가면 되고 윗쪽으로 가면 되요 아래쪽은 아래로 가고 윗쪽을 아래로 가면 위에서 아주 들어가는 데 더 편할거에요 아래쪽은 나머지 윗쪽으로 빠지면 되요 그러면 여기서 돌려야 할 사람들이 빨리 못 빠지잖아요 시작시효과예요. 동선 기억하세요. 피날라인데 갑자기 뛰어져서 오지 말고 앞사람 나가도 3초 5초에서 바로바로 쭉쭉쭉 나옵니다. 그리고 제일 안되면 마지막에 덮치잖아요. 마지막 안 덮치게 한자랑 턴하면서 바로 턴하면서 안으로 가운데로 들어오시면 돼요. 그래서 앞질부터 펴주세요.